반팔 입고 와가지고 오! 한참! 빨리 가고 싶네요 더운 거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자타라티비 안녕하세요 김승희입니다 다라투어의 파트너 김승희예요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다라투어와 함께 가요 저쪽으로 가면 그냥 돈은 좀 있냐? 그냥 돈 좀 있냐? 너 유리 와봐 왜요? 황전했습니다 그래? 넉넉히 밥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래?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어디서 해? 저거는 저기 신한은행에서 했는데 나도 저기 할까? 와 사람이 돈 좀 해야 될지 않겠어? 1박 2일 쓸 일이 있을까요? 시간이 너무 없지 예 지금 이제 필리핀은 다른데 어? 카메라 나중에 올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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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두는 줄 알고 한참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가지고 와 다라한테 돈을 수술해야겠네 전직 소비요정이거든 아닌가요? 저도 엄청 소비인데 소비요정이니까 거기에 맞게 슈퍼마켓 갈거야 스토나켓이 아티헤씨 안녕하세요, 여러분 여기가 가고 뭐라고? 엘리리핀 휴게라는 내용이 흥므 휴게라는 내용이 지키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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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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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이 없어가지고 못보셨는데 한국영화가 있어요 독전도 있고 탐정도 있고 하지만 좋으실 것 같아서 아니 눈이 왔어요 눈이 구름인 줄 알았는데 눈이에요 저거 구름 밑에 땀이 다 헤어났고 눈이 와가지고 아무도 그렇다고 해 이제 좀 잘나오네요 잘나왔는데 눈을 가야 돼서 보여주고 싶을때문에 집어습니다 거의 안 올라갔어요 너무 아팠어 술 한잔 뜯었다 너무 아팠어 술 한잔 뜯었다 너무 아팠어 술 한잔 뜯었다 오늘 라이브를 여기서 못하니 오직인 나를 버리고 갔냐 남겨진 나를 흔들끝하라고 사도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입 아파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그 놈 되고 왜 나는 안 되나요 그 놈 되고 이제까지 할 거야 몇만 구독이야 저 40만명 아싸 좋아해 되게 좋아해 저거 나 완전 좋아하지 나 완전 어텐션 완전 좋아하지 너무 웃어서 입이 아파 너무 웃어서 입이 아파 진짜 입 아파? 네 아 지금 찍고 있구나 네 그거 응원을 알려줘야지 아 아 21샷 10억 자 갈게요 저는 준비 되셨죠 네 갑니다 에에에에에에에 21샷 21샷 아 잘했어 잘했어 좋아 달아가 내가 생각할 때 길이 있잖아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, 너무 잘하고 있어. 나 거의 수제자야, 지금. 너무 싫겠다. 너무 싫어. 수제자래. 비벼줘, 수제자래. 실제 상황입니다. 네, 실제 상황이에요. 지금 저희랑의 메이저쇼, 물컷쇼를 보러 왔을 뿐인데, 가라가 크지만 했습니다. 작년에도 왔는데,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보러 왔는데, 지금 이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요. 우리가 가라를 피해서, 영철이 오빠가 저랑만 물컷쇼를 보려고 했는데, 가라가 우림 찾아서 왔어요. 그래서 저희도, 이 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영철이 오빠와 저랑은 나가도 상당히 있거든요. 아무런 저희 사진 찍지 않거든요. 이게 뭐야? 아, 이거 진짜 좋아요. 진짜, 내가 잘먹겠니? 잘먹겠습니다. 바삭바삭한 대짐꺼이니요. 요리 아니야? 네? 요리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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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콜라 많이 먹어요 뭐야? 콧콜라 맛있어 밥이랑 그냥 내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맞아 아이고, 밥 주지 1주일 정도? 1주일 정도? 1주일 정도? 1주일 정도? 첫 번째 시간 세이브 1주일 정도? scared 그래? 한 번은 내가 질문하고 지금 영어로 질문할게 있어 선배야 너 끝나보여갈거야 오빠, 나 온 것 같아 맞아 형 그때 한 번은 자기 질문 할 것 같아 아 이거 알아서 아 진짜 턱이 너무 아파 맙이 됐어요. 너무 무서워. 내가 드레티링한 줄 알고 내가 한번 줘야지. 밥 먹어보자. 내가 먹여야지. 아 정말 판맞아겠다. 진짜 뭘 말한거야. 나 진짜 엄청 피 튀어나올 것 같아.